이번에는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굉장히 헷갈리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앞에 오버가 붙다 보니까, 둘 다 하는 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혼자 할 때는 헷갈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말이 헷갈리는 것뿐이니까. 하지만 남들과 소통할 때는 또 이게 헷갈리면 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오버라이딩, 오버로딩이 무엇인가를 살펴봅시다. 여기는 썸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오버라이딩을 하고 있어요. 즉, 부모 클래스의 기능을 올라타서 덮어쓰기 한 겁니다. 재정이 한 거예요. 그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버로딩은 뭐냐? 오버로드는 과적하다, 너무 많이 탑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오버로딩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봅시다. 기본적으로 오버로딩 자체는 상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클래스를 보시면 이 클래스는 썸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죠. 그런데 자바는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를 과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형태만 다르면. 여기 있는 이걸 붙여넣기 하면 저렇게 빨간 줄이 쳐져요.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형태가 다르면 문제가 없습니다. int v3. 그래서 저는 v3까지 더해주는 더 파워풀한 메소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c, c가 누구예요? car이잖아요. car의 인스턴스에 sum을 하는데 2, 1, 1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바는 어떻게 동작하겠어요? 여기 있는 이 입력값이 3개고 정수라는 것에 착안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메소드들 중에서 입력값이 3개이면서 int, int, 즉 정수인 메소드를 찾아서 얘를 실행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overloading이다. 그리고 overloading은 당연히 그냥 메소드일 뿐이기 때문에 얘는 자식이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컷해서 자식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얘는 누구예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을 추가하면서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중에 이름이 같은 것을 것과 함께 공존하는 overloading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overloading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얘는 상속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상속이 아니라 상속과는 상관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덜 헷갈리실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덜 헷갈리실 겁니다. 감사합니다.